스페인 세종어학당 선생님인 엄마는 출근했고, 이제 아빠는? 하비, 하비는 무슨 일이에요? 듣고 보니 공대남 포스가 있긴 있다. 아빠가 집에서 일할 때면 하나도 아빠 옆에 꼭 붙어있다는데요. 어디 하나는 뭐하나 좀 볼까? 아, 너도 아빠 따라 재택하는구나. 하나, vamos hacer lo que nos ha mandado la mamá, la misión. Sí? 응. ¿vale? 그 아빠가 ya terminado de trabajar. no tejes las botas. 이제 두 사람은 어떤 놀이를 할까요? fragilize 이런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 equations은 다른 논란이 없을 것 같애요. 왜 해야될 수 있나요? 이게 뭐야? 타로, 도 하나는 못 말린대요. 헤어스타일링에 이어 네일아트까지. 하나, 월급은 많이 봤니? 하나 실력 너무 기대돼요. 그런데 고객 표정이 별로신데. 하나 미용실, 오늘 영화 끝. 아빠 감시는 우리가 할게. 다음 놀이 준비하러 얼른 가. 딸과 놀아줄 때도 초집중. 이래서 하나가 아빠 껌딱지였구나. 그런데 아빠에게 뭔가 꿍꿍이가 있는 듯한데요. 하나요, 대답 좀 해드려.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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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요. 지금 그런데 이건 놀이가 아니라 진짜 같은데요. 아, 이제는 저 증거물에 있으니까 레코드도, 그러니까 영상도 있고 쓰기도 했으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 할 거라고, 딸이. 아빠와 독신 서약을 마치고 비장하게 집을 나서는 하나. 내친 김에 둘이 데이트라도 가나요? 어라? 차까지 타고? 어디 멀리 가시나 봐요? 안녕, 엄마. 안녕, 엄마. 알았어. 우리 사러 갈 거야. 아빠도 속는 하나의 연기력.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자, 어텐션! 어텐션! 자, 우리가 파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당근. 사나오리아. 아빠. 이 베피노. 베피노! 그렇지, 그렇지. 오이도 좋잖아. 자, 중요한 거 있어, 포인트. 두 분. 오이도 좋잖아, 넌. 오이시다, 천천히. 오, 지울야. 잘 들리거든. 다 들리거든? 잘 사오세요, 하나 씨. 하나야, 뭐부터 사야 해? 사야 해, 바타타. 너 몇 개 사야 해? 여기? 3, 3, 3. 그럼 3 바타타. 생각보다 출발은 순조로운데요. 감자도 예쁜 걸로 골라 담고. 아이고, 요톡순이. 이건 엄마 닮았나? 페미엔도, 페미엔도! 이 세트는? 페미엔도. 페미엔도. 벌써 이만큼 샀어? 배고파. 배고파. 몇 배에 있는지?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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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적혀 있잖아요? 평소에 장 안 봐 보셨어요? 안 봐, 안 봐. 일단 인모 수행은 완료! 이제 집 가는 거 아니에요? 엄마 몰래 뭘 사려고요? 아니, 여기는 감자칩 전용 메데이? 그런데 왜 망설이고 있어? 자, 중요한 거 있어, 포인트. Read it. 감자칩 안 돼, 사탕 안 돼. 너도 엄마 몰래 사려니까 심장이 쫄깃쫄깃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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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머니. 보고 계시죠? 엄마, 화나면 어떡할 건데요? 네. 엄마, calm down. calm down.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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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난 모르겠다. 두 사람, 행운을 빌어요. 집에 온 하나와 아빠. 하나는 벌써 불안 초조. 엄마 손에는 생영장 들려 있고요. 주방에는 증거품 대기 중. 자, 얼마나 제대로 사왔는지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어. 아빠, 제가 말렸잖아요. 알았어. 조용히 해 봐. 그래, 하나 좋아하는? 세타. 그렇지, 세타. 세타 잘 샀고. 거니? 스피나카카? 스피나카카, 베로? 베이비.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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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나카카? 아이, 진짜. I thought this super big. 무거워. 거니? 거니? 그냥 이것을? 네, 무슨 뭐지? 제 가족사항도 마세요? 어머. 엄마. 엄마. 미치겠네. 스피나카카? 아, 너. 미치겠네. 아니, 베이비. 이거 미치겠네. 와, 진짜 미치겠네. 고니, 아유 스파이니스. 유럽 스파이니스. 미치겠네. 진짜. 미스테이크. 얘기하냐. 내가 안 잡았어. 너 감싸지 마. 아빠 감싸지 마. 너 이따 물어. 시끄러워. 아빠, 난 여기까지인가 봐. 사실 장 보러 가면 언제나 저는 바빠요. 사야 될 거 사고 두 친구는 뭘 하냐면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맛있는 거 없나? 둘이 맨날 구경 다녀요. 두 사람이 좀 장 보는 사람의 고층을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미션을 줬는데 역시나 실패를 했고 자주 앞으로 시킬 예정입니다. 슬슬 분노 게이지 차는 엄마. 눈치 없이 꽁냥대는 부녀. 이번엔 귀여워서 봐주고 아빠, 다음에 잘할 수 있죠? 어쩔 거냐. 잠깐만, 보자. 여보, 그건... 이리 와. 내가 찾아볼 거야. 여기 없어. 어디다 숨겼어? 이거 딱 나오네, 지금. 똑똑똑. 그럼 엄마 감자채 다 먹어도 돼? 아니야, 엄마. 이리 와. 야, 빨리 가서 사와. 안 되겠어. 과자 사느라고 진짜 중요한 걸 안 사오고 말이야. 나 미러워해. 잘 다녀와요, 아빠. 진짜 세트로 그냥. 응. 응. 그렇게 아빠는 다시 장보러 쫓겨나고. 하나와 엄마는 할 일이 있는데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어? 할아버지 벗었다. 하나. 하나. 할아버지다. 하나. 안녕하세요. 왜 이뻐요, 오늘. 할머니 있어? 응, 할머니 옆에 있어. 그런데 할머니를 안 보여줬어, 할아버지가. 그치? 완전히. 바로 한국에서 오매불망. 손녀만을 기다리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영상통화. 한국어문부터 먹고 싶은 건 뭐야? 음... 고기. 고기? 하나 취향 접수. 우리 하나 오는 날만 기다려. 빨리 와. 할머니, 할아버지 그럼 만나요? 네. 네. 저희 하나는 제인들이 첫 손주거든요. 첫 손주고 상당히 귀엽고 예쁘고 저는 협조합니다, 애가. 보는 저도 예쁜데 오죽하실까요?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또 금방 애가 안 생겼어요. 한 3년 정도 있다 낳았기 때문에. 5년 전 할아버지의 생신날. 할아버지는 딸 정혜 씨의 임신 소식을 들으셨대요. 한 3년 전 할아버지가 진짜로. 야, 너랑 하노. 내 보고. 아니야. 귀여워. 아이고, 축하, 축하. 와, 박수, 박수. 할아버지 댁거래. 고마워, 하영이 형. 그래, 고마워. 고마워. 눈물 나온다. 고마워. 고마워. 긴 기다림 끝에 가족들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선물 하나. 출산 임박해서 제가 스페인 가서 처음에 낳아서 한 2주인가 있다 왔는데 두고 올 때는 발이 안 떨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팠고 한 8개월 있다가 왔는데 공항에서 만날 때 진짜. 그때는 뭐 그때 와 있을 동안이 제일 그냥 행복했고 처음에 왔을 때 좋았죠. 찰나갔던 하나와의 첫 만남. 행여나 부서질까. 그때는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언제 이렇게 훌쩍 자란 걸까요? 손주가 한국에 올 날만 기다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일상은 어떨까요?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할아버지 할머니는 외출 준비 중? 그런데 복장이 좀 심상치 않은데요. 할아버지 머리에 쓴 건 자전거 헬멧 아닌가요? 한 4년 된 것 같아요.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욕심이 나가지고 국도 좀 좀 하고. 4대강 또 제주도까지 하면 그랜드슬램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 5월 달에 제주도까지 그랜드슬램 이제 다 달성했죠. 칠순이 다가오지만 취미는 청춘. 애들 손자, 손녀들이 오면 같이 놀아주는 것도 체력이 따라줘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잘 배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손주를 생각하며 해피라이딩. 할머니도 그 뒤를 바짝 뒤쳤습니다. 바람 많이 부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 손주 올 생각에 기분도 최고. 잠깐만.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떴어. 게다가 무지개까지 떴습니다. 무지개가 웬일로 무지개 떴대. 진짜 오랜만에 무지개 보네. 이거 하나 더 봤으면 진짜 좋겠다. 웬일이야. 우리 하나 올라오니까 무지개도 보고. 하나, 한국 빨리 와야겠다. 하나가 올라 그런지 무지개도 쌍무지개도 떠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 손녀랑. 할아버지는 손녀 생각만 하면 웃음부터 나신대요. 하나, 한국에 오면 한번 떼 보자. 그때도 무지개 떴면 진짜 좋겠는데. 아주, 진짜. 우리가 journeysią 거울에 있어, 그런데 우리 대변을 fini고 1000찻캐 봐라. 정말 Color oiste.